말의 중요성 자신이 하는 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고 싶다면 자신이 하는 말을 되새겨보라. 양아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양아치가 되고 남 험덧만 하는 사람은 어느새 자기가 헐뜯던 그 사람이 되어간다. 발전적인 마인드로 남의 장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느새 그 사람의 장점을 몸에 익히고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본인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본인은 지금 아침을 시작할 때와 저녁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말을 내뱉는가? 당신의 인생이 꼬여있다면 일단 말부터 바꿔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보자. 주변에 점점 좋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좋은 모임에 나가보자. 시작은 언제나 좋은 말에서 시작된다.